첫 무대는요. 차가운 날씨를 좀 뜨겁게 달궈줄 멋진 청년분입니다.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갈채 한마리라는 곡으로 세상을 들었다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연아누스의 무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리더 프랜차이즈 부분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세계인류기술 특수블럭부문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2018 대한민국 탑클래스 대상 세계인류기술 특수블럭부문 상의 내용은 이왕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자 수상객 여러분들 단체 사전이 적용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수상자에 후면에 가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문화입니다. 수상자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면에 가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예술 국제미술교류 부문입니다. 자, 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한번에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설치미술 부문입니다. 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한번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년 체육반전 9문, 상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수상자 세 분 한 번 해두십시오. 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마지막 수상자 분들 범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